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지금부터 민감에 대응하는 근본부터 탄탄하고 생기있는 피부 프리메라 필링, 칠링, 힐링 3스텝을 소개해드릴게요. 스텝 1. 필링 마일드하게 묵은 각질만 싹 피부 정화해주는 첫 번째 단계 자극 없이 부드럽게 묵은 각질과 모공 노폐물만 흡착해줘 마일드하면서 강력한 필링 효과를 선사해줍니다. 화장이 안 먹는 날에는 딱 30초만 수분 필링해보세요. 필링하는 30초 동안에도 식물률의 글리세린이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줍니다. 스텝 2. 칠링 지친 피부를 15초 만에 급속 진정해주는 청량하고 매끈하게 쏙 스며드는 워터타입 에센스로 매일매일 15초 피부 칠링하세요. PHA 성분으로 거칠어진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해 더 투명하고 맑아진 피부로 정화해줍니다. 사철수, 저분자, 히알루론산, 어성초, 황금 네 가지 성분 복합체가 손상된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칠링 베리어 액티베이터입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다시 한 번 자극 없이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고 매끄러운 피부로 완성해보세요. 스텝 3. 힐링 100시간 보습으로 피부 장벽 강화 보습으로 꽉 채우고 장벽까지 케어에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소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생성해내는 피토스테롤 성분이 함유돼 여러 가지 외부 유해 환경으로 인해 약해지고 쉽게 뒤집어지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장벽을 강화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줍니다. 꽃가루로 인하여 민감한 환절기에 알파인 베리 워터리 크림으로 피부 힐링해보세요. 테리소스